드림이 아가씨! 메이드 아가씨! 네? 무슨 일이죠? 절 왜 부르시는 거예요? 아가씨 일어나셨어요! 일어났죠? 청소를 가봐야지! 오늘도 좋은 하루! 다들 안녕하십니까? 아가씨! 아가씨 결혼하러 가셔야죠? 저는 결혼하기 싫은데 이 세상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이 엄청 많다고요 이렇게 웃어요 스마일 자 오늘 화장을 해볼 거예요 오늘 신부화장 제대로 해드리죠 가려워요 얼굴 좀 그만하세요 내 얼굴 그만하세요 아주 예쁘게 해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시다고요 다시 씻을 거예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? 씻고 있는 거예요 저 말고 누가 샤워하나요? 저요! 얼굴이 가렵다 버려요 어우 내 얼굴 자 다시 너무 가렵다 버려요 어우 내 얼굴 어우 팔이 이렇게 붙어있어서 양쪽에 좋은 냄새 나라고 아유 미안 나한테 뿌려버렸네 자 아가씨 아가씨 맛있다 화면에 뿌려드릴게요 비빨도 다 아가씨 결혼식 날 이 냄새 나는 레디는 최악 이라고요 치약을 안 묻혔나? 헹구세요 양해 아무튼 밥 안 Combat 그래서 치약을 마시면 더 conserv aplagment 화장실을 이용할riad 미리 말씀하세요 손으로 닦을 만큼 손이 넘쳐나는군요. 우리 집은. 자, 화장을 마저 마시겠어요. 가려, 가려. 아, 그만하세요. 가려. 너무 가람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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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알겠습니다. 어떤가요? 거울 한번 보시죠. 다 된 건가요? 다 볼게요. 아가씨 일어나셨어요? 네. 아, 이제 스파에서 피부관리를 하겠어요. 안 돼. 아, 스파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와, 따뜻해. 따뜻해. 안 따뜻해? 아, 이렇게 기분이 좋다고. 저도 기분이 좋네. 같이 들어갈까요? 제가 다 했어요. 저기요. 그렇죠. 스파. 감사합니다. 어떠신가요? 머리를 빗겨드리죠. 아, 아파요. 좀 세게 하지 마세요. 머리카락 너무 많이 팔려서 탈모된 거 아니에요? 완벽해요. 좋았어. 자, 다음엔 머리카락이 좀 빠지시네요. 저 탈모되는 거 아니에요? 다시 색조화장을 해볼까요? 아, 쉬워요. 얼굴 가렵단 말이야. 어, 이걸 해야지 예쁜 신부화장을 할 수 있다고요. 자, 슉슉슉. 오, 가려워. 파란색 슉슉슉. 보란색 슉슉슉. 어때요? 가려워. 뒷덩이를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주 예뻐졌죠? 아니요. 너무 가려워서 못 하겠어요. 자, 이번엔. 스킨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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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모이스처도 좀 뿌려주시고. 속속속. 얼굴을 왜 닦아요? 어. 아무래도 망한 거 같아서. 다시 뿌려줄게요. 슉슉슉. 좋은 냄새. 로션. 어, 가려워. 어, 이런 게 어딨어. 어. 로션. 따라오지 마. 자, 화장 립스틱을 발라줄게요. 슉슉슉슉. 어때요? 어, 어, 어. 입술이 따갑니다. 네요. 자, 피부톤 관리를 해드릴게요. 슉슉슉슉. 슉슉슉. 어. 느낌이 이상한데요. 원래 그게 잘 되고 있으면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. 자, 머리 한 번 더 빗을게요. 아, 저 털 보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? 저기요. 제 머리카락 다 뽑지 말아주세요. 자. 이제. 어. 몸매 관리할 시간이에요. 네? 저, 저. 자, 잃아요. 아아아하하하하하하 으악! 우아하하하하하 자리가 마« strategies», jamaiscer. 으어,빨리겠습니다. Lindsey, little pigiform. 전 수습을 하라고 있어요. 얼굴이 시뻘기고 잘니고, 어, 몸매 관리가 masked니다. cooledue, aquellyyeus. 두피erto? 끝! 구독, 좋아요, 알림, key. twitter PauloZ windows or bedtime funcion,